안녕하세요 사원이예요 벌써 12월달이 되었어요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저기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크리스마스하면 뭐 생각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대단타워로 갔어요 그런데 로드티 맞죠? 맞죠? 그래서 아빠가 아주 신기한 말랑이를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 말랑이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말랑이예요 크리스마스 말랑이 구경해볼래요? 네 자, 먼저 크리스마스 말랑이 조그만 애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너무 귀엽죠? 귀여워 로드티는 빨간 콘데? 맞죠? 코가 빨간데 이건 빨갛지가 않아 아빠 간식창고 갔는데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말랑이 말랑이 촉감 어때요? 말랑말랑말랑해 말랑이가 아니라 약간 말랑이 같아서 말랑이라고 치는 거고요 짜잔 하나 더 있어요 좀 모양이 달라서 똑같은 것도 겹치는데 다른 게 있잖아 어? 너 똑같아? 네 뭐야 똑같은 거 두개 산거네 하하하하 그래도 이제 우리 나중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이거 걸면 어떨까요? 재밌겠죠? 네 귀여워요? 네 응 자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한부터 뭐가 생나요? 크리스마스 상탈하는 거지 트리 트리 여기도 트리 짜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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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에요 얘는 진짜 말랑이죠 짠 자 크리스마스 트리 말랑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와우 오우 되게 보들 보들해 맞죠? 네 우와 귀여용 오예 느낌이 약간 점성이 있어요 맞죠? 네 어 얘는 말랑이가 아니라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거야 오오 냄새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사탕 냄새 같은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상당히 오랬어요 산타 할아버지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말라기도 죽겠어요 저한텐 할아버지, 아빠한텐 산타 할아버지 산타는 다 사타하는 할아버지예요 짠! 산타! 산타! 이게 뭐지? 우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똥똥 아이소 원래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원래 뚱붱해요 오, 소리 들려! 오, 소리 들려! 오,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소리가 얘도 느낌이 똑같아요 오, 얘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오, 얘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구두룩이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오, 산타 할아버지 되게 귀여운데요? 뚱뚱뚱뚱뚱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그냥 이름이 산타인데 원래 산타 크로스 산타 할아버지의 애기예요 아, 그래요? 오, 저희도 봐요! 오, 저희도 봐요! 이거는, 쵸비예요! 오, 나 봐 산타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두개 만져봐요 저도요! 맞죠?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한 개만 사야 된다면 산타 할아버지 한 했음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리고 인지 모르게 더 튼튼할 것 같죠? 네 얘는 조금 더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있는데 ommesuber지 wedyn scored 난 괜찮아 found 딱 봐도 괜찮음 봐봐요 산타 할아버지! 말랑이를 소개 시켜주셨는데 자, 우리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말랑이 커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누구랑 가지? 엄마랑?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